아수라장에 댄 교통사고 현장 미모의 여인이 이곳을 찾아오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남편은 사망한 듯 보입니다 얼마 뒤 남편의 장례식이 열리고 가슴을 훔쳐보다 딱 걸린 남자 그리고 남편의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남편은 무리한 사업 투자로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그녀와 딸에게 빚까지 상독되어 버렸죠 그녀는 갚을 방법을 찾아보지만 벼랑 끝에 몰린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 이용하던 명품샵을 찾아가는데요 지배인을 만나러 온 듯 보이고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하게 되는 그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이 옷을 사러 가게에 들어오는데요 여전히 부유한 그들은 쇼핑을 시작하고 점원으로 일하는 프란체스카가 불편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력 강한 그녀죠 한편 가게 사장님이 등장하고 반가움을 표현하는 프란체스카 앞소사 때맞은 지배인이 나타나 사장을 제지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발생할 걸 예상한 그녀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들을 처분하기 시작하고 꼼꼼한 그녀는 일처리도 확실하게 하죠 그리고 친구 세레나와 까롤라가 찾아오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던 감나가는 보석과 옷들도 팔겠다는 그녀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고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 그런데 눈치 없는 손님이 등장하고 센세에게 대처하는 프란체스카 손님이 감당하기에는 많이 큰 듯 보이죠 이제 혼자가 된 그녀는 남편 친구의 전화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하는데요 무언가 긴박한 상황에 놀란 그녀 프란체스카 압수사 그녀는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 다른 남편 친구는 그녀에게 비싼 보석을 선물하는데요 그녀의 생각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남자들이자 그들은 그녀의 육체만을 원하는 듯 보입니다 한편 한편 까로라의 집에 놀러온 프란체스카 옷장에 있는 자신의 모피를 보고 놀라게 되는데요 자신이 아께던 모피를 구입한 친구에게 실망한 그녀입니다 그날 밤 누군가 프란체스카를 찾아오고 까로라의 남편을 불렀군요 친구의 남편을 유혹해버린 그녀인데요 까로라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 경고까지 살벌하게 날리는 프란체스카 다음 날 샌드르는 약속대로 모피를 선물하게 되고 또 다른 친구는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소식을 들은 까로라는 분노한 듯 보이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프란체스카 그날 밤 배신감에 밤을 지새운 그녀는 급히 어디론가 출발하는데요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위 영상을 클릭하시면 2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